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최윤소 곧 차차석으로 합격한 이혜연이고 저는 1년 10개월 EU회로 합격했고요. 1차는 학교랑 병행하고 2차부터 본격적으로 휴학하고 공부를 했어요. 앞에서 수석분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색깔 공부법이랑 두 문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형광펜은 제가 색깔별로 다 다양하게 썼어요. 만약에 관세법에서는 관세청장은 주황색으로 쓰고 세관장은 노란색으로 쓰고 만약에 뭐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거는 다 연두색으로 하고 HS에서도 이 부에서 이 표에서 이 류에서 다 다른 색으로 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도 다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. 왜냐하면 저는 HS에서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두 문자를 다 따고 형광펜으로 다 쳐놔서 얘네는 하나하나 안 읽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회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모의고사 전까지 저는 HS를 20번을 보고 들어갔어요. 그리고 저는 관세법도 한 1회독하는데 2주 정도 걸리고 무실도 2주 정도 회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저는 두 문자도 목차도 두 문자를 따고 그 옆으로 가로 세로 다 땄어요. 근데 목차를 딸 때는 빨간색 큰 플러스 펜으로 따서 크게 옆에 적어놓고 그 내용 두 문자를 딸 때는 파란색 펜으로 옆에 적어놨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두 문자를 다 상기를 하고 내용으로 넘어갔고 일단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자극을 다양화하려고 해서 눈으로 읽는 거랑 저는 백지 복습을 타이핑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다 타이핑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집 가서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 그 법령 앱에서 저는 음성 듣기로 들으면서 씻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음성 듣기로 하면 좋은 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었어요. 그리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는데 그 쉬는 날에는 저는 뭐 반 틈도 공부 안 하고 아예 책을 안 폈고 그리고 저는 막 토요일 밤부터 술 마신 적도 있고 그냥 완전히 다 휴식을 취하려고 했어요.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저는 공부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7월 중순까지는 10시간씩 하고 1월까지는 12시간씩 하고 그리고 6월까지는 계속 13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 한 줄 더 적자 이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강사님이 여기서 한 5개만 외웁시다. 이러면 저는 한 8개, 9개 정도 다 챙겨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9월 말부터 암기를 시작해서 저는 모의고사 전까지 거의 완벽은 아니더라도 문장을 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모의고사를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질문 있으실까요? 아 그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고 저는 그 모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빠르게 훑어봤어요. 예전 합격자분은 3스텝 공부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2스텝만 했거든요. 해독하기 전에 일단 가볍게 한 번 10분 정도 훑어보고 그 내용을 이제 읽어나가는 거죠. 근데 HS는 두 문자를 그냥 그 내용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문자를 외우는 식으로 해서 후다닥 넘어갔어요. 관세법도 살짝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요새 트렌드처럼 막 몇 개 쓰시오 이런 거는 조금 꼼꼼히 보고 넘어가려고 했어요. 아까 말했던 형광펜을 쳐놓으면 단어를 하나하나 안 읽어도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회독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중복되는 어휘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대가로로 써놔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게 그냥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회독할 때 저 기타 협약은 1월 모의고사 시즌부터 공부했는데요. 암기를 했는데 저는 기타 협약도 되게 꼼꼼히 챙긴 편이었어가지고 중재법도 남들 안 하는 것도 조금은 다 훑어보고 남들 하는 거는 그냥 100% 다 완벽하게 썼고 ICC는 전조문 그냥 완벽하게 다 했고 운송협약이랑 그런 거는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만 했어요. 저는 법령직은 한 번도 안 보고 저는 무조건 기본서로 봤습니다. 강사님이요? 책이요? 저 무역생님은 또 그냥 기본서로 공부했는데 저는 최건수 강사님이랑 최재순 강사님 둘 다 가게를 둘 다 듣고 둘 다 거를 최건수 강사님 책이 합쳤어요. 안 겹치는 내용 같은 거 근데 거의 다 겹쳐가지고 그냥 거의 조금조금씩만 하고 목차 딸 때 두 책 다 참고하고 그랬어요. 근데 저는 둘 다 기본서로 공부했습니다. 1차 회계요. 제가 1차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을 듣고 문제 푸는 걸로 넘어가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저도 회계를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했어가지고 많이 어려웠는데 아니 어려웠는데 기본 강의를 들어야 그 문제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아 그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는 그 이 파트에서는 거의 한 몇 문제 이 파트에 몇 문제 이런 건 정해져 있는데 문제 은행식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원가관리에게 그쪽은 아마 반복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기억해요. 다른 교재가 관세사 학원 교재인가요? 근데 아마 강의 따라 듣기에는 학원 교재를 다시 쓰셔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진 찍듯이 외운 것도 있고 그냥 목차도 다 두 문자를 따세요. 목차를 두 문자를 따서 했고 양이 많은 거는 보다 보다가 익숙해지는 부분을 빨리빨리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. 처음에는 무조건 양이 많거든요. 근데 점점 눈에 익히면서 내가 아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이 조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질문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